와... 와아! 남자다! 현남겐 스타 현남겐 스타 현남겐 스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특이야기말 미키! 꽝... 수입니다! 드디어 띠리띠리 형님의 삭발식을 오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! 자기가 여기 자기 농장인데 우리가 지금 먼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윙 밀고 내가 이걸 들고 도망가든 아니면 상남자 형보고 이걸 들고 도망가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곡물에 버리자고 예? 진심으로요? 버리면 되지 해봤자 뭐 5만원 10만원인데 여러분들을 웃기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저 주십시오 제가 숨길게요 아까워요 아이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또 깎을 수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한 2, 3일 통 여기 고속도로 난 상태에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진짜 어떻게도 못하게 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지! 물에 빠져가지고 작동이 안되면 못 깎잖아 그럼 그 상태로 미용실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그럼 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찍을까요? 어 찍으면 재밌지 그러니까 근데 어디를 숨겨버리면은 네 찾으면은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막 야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형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아 맞네 아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기 바로 저기 계곡물이니까 계곡물 안에 넣어서 고장을 내버리는 거야 그게 맞겠다 근데 지금 댓글에 아니면 뭐 라이브 방송할 때 사람들이 자꾸 삭발삭발해서 지금 엄청나게 경계가 하고 있거든 맞아요 2부5 머리 미는 편을 지금 봤단 말이야 야 안돼 이걸 계속 하고 있어 야 이거 안 웃겨도 돼 그냥 깎는 것만 보여주면 돼 짧게라도 이들이 계속 만든다고 네네 그래서 지금 잘 먹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 미는순간 이거 들고 그냥 튀어나오는거지 삭발 몰카 와흐 네 뭐 아니 드디어 네 오 머리 어 아 아니 내가 믿은다니까 원래 아저씨 스타일로 내가 미는 거야 아니 진짜 뭘 미는 거야 그 머리 왜 바꿔주시는 거야 아니 난 내가 밀어 그래 내가 아니 삭발해 근데 난 내가 밀을 거야 내가 알겠어 알겠어 내가 내가 밀지 난 남이 밀어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대망의 삭발식 아유 참 말하자래 승진이 형 잡아야 잡아 내가 짱하잖아 내가 짱하잖아 내가 짱하잖아 야 싫어 싫어 진짜 하지마 내가 민다 내가 민다 아니 3mm 안된다니까 그러면 6mm 최 3mm는 안 돼 진짜 봐봐요 여기가 6mm고 여기가 3mm잖아요 아 그러네 아 아니다 이건가?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더 긴 거 없나? 야 무조건 6mm 아니 알았어 아니 9mm가 제일 있어 그러니까 알았다구요 돈밀이가 제일 이쁘다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구요 짧게 하면 안 된다 네네 아 진짜로 뒤돌아봐봐요 아니 돌아보라니까 아니 돌아보라구요 거울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 더 있지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끝까지만 다 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부터 네네 나와봐 왜 나와봐 왜 아니 옆에서부터 이렇게 아저씨 못 봤어 거울보고 막 이렇게 미는 거야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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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아저씨 말하나요 어떤 아저씨 말하나요 아저씨 아저씨 영화 아저씨 아 원빈 아 원빈 근데 형이 원빈보다 나은 게 딱 하나가 있어 맞아요 원빈보다 더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앉아주세요 동갑이잖아요 생진이 형이랑 77년생 77년생 77년생이에요 진짜? 원빈이랑 동갑이라고? 동갑이에요 진짜 동갑이예요 진짜 동갑이예요 진짜 동갑이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대로 형님 아니 육밀이면 네 아니 앉으라고요 잠 봐봐 앉으라고요 아니 니가 자를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아 난 내가 자른다고 근데 거울은 하나 갖다 나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띠리 띠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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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사람이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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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지금 이거 진짜 6mm 맞지? 아니 아 이거 3mm는 니터스 3mm로 확 잘 때 밀어버린다 내가 술.. 술 먹여서 그 옆에 머리가 3mm 아닙니까? 맞어 나 이런 건 장사 못한다니까 진짜 그래 잘했어 가져와 아니 전신 거울을 가져왔었는데 아니 가져와 여기 아니 내가 사소하자 아니 내가 사소하자 전신은? 아니 서소해도 되죠 그럼 서소하지 뭐 야 저쪽으로 딱 어 자 이렇게 해서 와아 아니 앞에 찍어야 되는 건가? 네 앞에 찍을게요 아 우리가 잘라줄게 아니 내가 잘라줄게 내가 잘라줄게 코로난데 좀 저기 어? 아니 조용해봐 코로난데 그 어? 다른 분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좀 코로나 좀 힘내시고 극복하시라고 그럼 저거 하세요 니도 좀 자르라 니도 좀 자르라 아니 약속을 했는데 왜그래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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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입니다 형님 자 미키강수 10만 구독자 네 그 축하 아니 뭐라 그냥 자르기 아까우니까 지금 아니 자 뭘 붙일게요 아 그래서 10만 구독자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축하하고 네 그리고 삭발 약속 오늘 지킵니다 공약 역시 그 댓글에 네 뭐 자꾸 뭐 어디 잘라가 남자도 아니다 이런 댓글 네 그 좀 마음이 상처를 주지 마세요 오늘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르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계속 못 자르는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 그냥 자를거 중간에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해 아니 좀 내가 자르는데 하지마 이게 여기가 딱 막혀있어서 내가 더 누른다고 하는데 더 들어갈 수가 없다니 그렇죠 그렇죠 형이 자르는거랑 내가 자르는거랑 똑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자를게 아니 내가 자를게 내가 자를게 내가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내가 좀 자를게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머리 다 자르는거죠 없애는거죠 어 그러면 뭐 아니 나 어디가 아니야 그것도 짧은거 아니에요? 잠깐 아니 아니 왜이렇게 의심이 있어요 아니 됐어 됐어 자 잘라주세요 3mm같지 왜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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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가 더 짧네 그래 내가 자를게 자 중간에 싫어 아이 또 전화 좀 아 아이 진짜 내가 이따 전화할게 아 형님 긴장되겠다 아이씨 아니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예 형님 예예 예 예 형이에요 예 예예 됐어 아 왜 아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니가 전화했어 아 이건 제가 했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웃길려고 야 여러가지 하네 와 남자다 야 전부 봐 너는 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와 와 와 다 민다 오 야 야 야 아 근데 원빈같은 느낌 난다 여기 여기 한번 닌 왜 찍어 그걸 동네 유튜버가 저거 뭐야 저거 뭐 뭐 뭐 치고 이것저것 먼지 달라고 아이씨 이런거 하려고 머리 상태 지 지지 갑자기 지가 나오네 못들어와가지고 깜짝 응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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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뭔 장난을 칠려고 하는거 같더라 바리깡 저거 근데 상태 괜찮나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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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아니 아니 좀 좀 좀 내가 아이씨 아니 바리깡 저거 상태만 한번 봐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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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잖아 지금 됐어 건드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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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야 장난치지마 나 지금 하하하하하하 내가 니들을 몰라? 하하하하 밥만 잘랐을때 해고 지금 뺏어가고 도망가서 또 놀리려고 했지 지금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한다는거 아니 뒷머리 형 뒷머리만 아이 싫어 하하하하 아이 놔봐 아이씨 아이씨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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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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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genommen 하나에 filed 안보혀 아ży형 아니 어허허허허허 draw 이 refrain 할 rocky めて 너 seating 시작 아니 머 이거 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 지민 그래서 ibo 그 하하하하 남아있다니까요 지금 안키고 뒷머리가 뒷머리를 안보여줘 뒷머리만 보여주라고 아 너무 웃겨 야 구인사로 바로 들어가야되는거 아냐 뒷머리만 보여주라고요 뒷머리를 왜 아웃 승을 모시겠어 근데 전에 보호 자른거 내가 바꾼다네 뒤에를 보라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아니 이거를 뺄 수가 없다니까요 다 했는데 뭘 잘 잘랐다 근데 뒤를 보여주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하지마 완전 바보네 내 나 원래 인상이 이래 여기에 스크래치같은거 하나 내는거 어때요? 옛날에 스크래치 하나 내는거 만약에 이상하게 하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걸로 장난치지마 어떤 스크래치 여기에 이렇게만 그대로 쭉 놔두면 딱 돼요 아니 알았어요 이미 이렇게 다 깎았는데 뭐 아아 형이 움직이면 안됩니다 잘라 내가 가만히 있을거에요 움직이면 안돼요 짰어요 짰어요 오 됐다 오 잘한다 너무 두꺼운거 아니에요 선배님 야야야 선배님 너무 두꺼워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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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게 무슨 스크래치에요 저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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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얼음물에 가서 얼음물 입수 한번 하면 되지 뭐 형은 괜찮죠 나는 괜찮아 자 다양띠리띠리 삭발공략 미션 석세스였습니다 이제 씻는거는 예성희들처럼 보일러에서 씻는게 아니라 얼음물 계곡 얼음물에 가서 그냥 바로 얼음 깨고 들어가보시고 알겠습니다 얼음물 입수하러 가시죠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 안녕하세요 미키랜트 조카 예예예 야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응 Legacy 되잖세 이야 ías 기회 привет 좋아하시는 durch 제멋이 옆으로 연습생 역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